운 한번 띄워볼까요? 강 강해 보이지만 한 한없이 여리여리한 나 나는 보았다 그녀 강한 나를 하연씨 정말 창작을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아까 어색함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머릿속으로 계속 하신다고 저희가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삼행씨를 어떻게 낼까 그러니까요 저도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 한번 이하이씨가 운을 띄워주세요 네 이 이런 음색 이런 감성 또 없습니다 하 하루를 달래주는 목소리 이 이하이의 신곡 홀로 많이 들어주세요 우와 우리 둘 다 이거 생각하느라 그렇죠 아 좋았네요 신곡 홍보까지 빼놓지 않으시고 아유 그렇죠 홀로 홀로 많이 들어주세요 이거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